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양산사저 주변에서 보도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소음 또는 욕설이 있다고 해서 정치권에까지 이슈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시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최근에 문재인 부부가 겪고 있는 이런 불편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모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따로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한 참모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회의 시점이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까닭에 이런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위 자제 메시지를 직접 낼지 아니면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제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일 양산경찰서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시위가 아니라 집단 테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병도 윤건영 의원들이 찾아가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비판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념탈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하고 있다. 고소고발전을 펼치는 모습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당시에 지지청에 문자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기사를 써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사 댓글에다가 마구 썼다고 그난번에 문재인 기자회견 때도 이 기자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건 양념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양념.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 앞에 다가오니까 본인 앞에 시비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걸 양념탈행하던 사람들이 자기에 비판하니까 고소고발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위 자제를 언급한 것은 전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아니겠나 그리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좀 내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금 사주하고 있나 또는 그걸 뭔가 이 관계 이러한 시위를 보고 즐기고 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아주 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좀 평화적으로 그리고 혐오스럽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전지 대통령 사주 앞에 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 통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소음이나 혐오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 문다에까지 나서서 SNS를 통해서 이게 아버지가 갇혀있다. 생지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문도 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적절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와 그리고 문재인에게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너무 과격한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과 수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고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법에 위반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을 하더라도 더욱더 정중하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격한 집회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펼쳐졌던 격한 진영 대결과 무관치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이는 진영 논리의 틀을 깨고 국민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민생의 논리로 경쟁해야 할 때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고 법을 어겨서 자기 친구를 말하자면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본 권력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담당할 부분이니까 국민들은 생업에 역중하면 된다.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 문제를 신경 쓰고 검찰은 출사를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에는 문재인 부부가 지난달 11일 태임과 동시에 양산 사제로 귀향하면서 나타난 건데 문재인에 반대하는 단체 또는 문재인의 지난 5년 동안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반발을 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음악을 털고 또는 국민교육 현장을 낭독하거나 또 시위를 하거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15일이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확성기 소음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승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 딸 문다이도 지난달 28일 토이터에 집안에 갇힌 생지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라 오라 말하자면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적절하게 수위를 조정하면 되고 지금 양식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고성 대신에 수갑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수박, 수갑. 수갑이 한 100여 개가 걸려 있습니다. 뭘 뜻하는 건가? 바로 구속을 뜻하는 것도 아닐까?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으라 하는 거고 처벌을 받는 거와 거기 처벌을 받는 거는 처벌하는 거는 검찰, 경찰 하는 영역이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해서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양산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시위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상 양산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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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